근데 같은 회사에 블랙핑크도 있는데 왜 혼자 나왔어? 에이 누구 같이 왔겠지 그러니까 왔겠지 뭐 지수씨나 누구 그냥 왔겠지 내가 볼 때는 싸인하면 그냥 나올 친구가 아니야 준비생이 끝나기 전에 최하 100만원 넣는다 출연자를 못 데리고 나와가지고 대신에 신곡을 여기서 처음 발표하려고 멋지다 진짜로 보통 인기가요랑 이런 데 하는데 인기가요 안하고 안훈용님 첫방이야? 난 신곡은 안 보고 싶고 블랙핑크도 보고 싶은데 그럼 신곡을 볼게 비정으로 할테니까 다음에 블랙핑크 같이 나와줘 휘파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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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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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진짜 안 봐주는구나 굉장하지